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화면에 보이는 김호중과 관련해서 긴급뉴스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TV조선이 오늘 밤 10시에 방송하기로 한 미스터트롯의 콘서트 실항중계방송에서 김호중을 통편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TV조선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TV조선은 경찰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출연자의 방송 노출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따라서 김호중을 콘서트 흐름상에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편집을 했다. 이렇게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김호중 팬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게 지금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송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데가 KBS도 있죠. 불후의 명곡. 그리고 JTBC의 위대한 베테랑도 지금 녹화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대로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통편집한다고 이렇게 공식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TV조선은 오늘 밤이죠. 10시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방송을 편성하고 지난 7일부터 9일에 열렸던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의 1주차 공연을 녹화해서 이걸 편집해서 오늘 방송할 예정이었죠. 이 콘서트에는 미스터트롯의 탑7, 탑7이죠. 그중에 김호중도 포함해서 탑7과 19명의 트롯맨이 무대를 꾸몄는데요. 여기서 김호중이 출연한 부분은 모두 뺍니다. 빼고 방송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이렇게 돼 있네요. 어쨌든 지금 김호중은 전 매니저 권모 씨의 지인의 권유로 불법 도박을 인정한 상태에서 지난 14일 불법 도박 혐의로 피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김호중의 소속사는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김호중의 불법 도박 규모는 소액이었고 김호중이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소속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TV조선이 콘서트 방송서 김호중을 편집했다. 시청자 정서를 고려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청자의 정서를 고려한 점이 있지만 사실은 또 김호중과 김호중 소속사와 TV조선도 지금 불편한 관계예요. 탑7에서 김호중을 따로 이렇게 빼고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갈등인 상황에서 좀 하차를 했고요. 중도에. 그래서 그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하고 TV조선 사이에 불편하고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TV조선이 김호중의 출연 공연 부분을 통편집함으로 인해서 다른 방송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김호중이 결과적으로 방송 하차 위기에 놓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 방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김호중의 방송 출연에 김호중의 방송을 계속 출연하게 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시청자 청원이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었습니다. KBS는 게이치 말고 김호중의 출연 부분을 그대로 방송해라 하는 그런 팬덤의 주장이 이렇게 몰려있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김호중의 KBS 방송 출연을 지지하는 시청자 청원의 동의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돌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TV조선은 오늘 방송 콘서트 실항중계에서 김호중을 통편집했습니다. 이 소식이 긴급하게 들어와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김호중 팬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장태의 긴급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